거룩한 초대 함께 모인 이 시간 주님만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나의 맘과 나의 마음 죽게 드리며 주 앞에 나갑니다 내 힘과 능력을 온서지 못하네 나 주를 예배할 자격은 없으나 나를 위해 흘리신 주 고열 의지해 주 앞에 나갑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 높임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아주소서 나의 힘으로는 예배할 수 없네 오직 주 고열 의지하네 오직 예수 주님만 높임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아주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받으소서 예배받으소서 오직 예수 주님만 높임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아주소서 홀로 찬양 받아주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소서 예배를 받아 주소서 예배를 받아 주소서 43.2% 20.21%